스텝 에어로빙 운동 운동할 때 하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운동할 때는 그만큼 더 유산소 운동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하체 근력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심폐기는 강화에도 훨씬 더 마룻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자리 마치 자 지금부터 스텝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쾌하게 걸어주고 자 팔을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경쾌하게 4, 3, 2, 오른발 베이직 1, 2, 왼발 2, 한 번 더 2, 한 번 더 스텝 에어로빙 첫 번째 동작은 스텝 위로 한 발씩 올라갔다 원 위치로 내려서는 동작입니다 스텝 옆에 끝에서 스텝 위로 올라서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돌아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리킥 리킥 레그컬 다시 리킥 한 번 더 리킥 레그컬 다시 스텝 위로 팔 끝에서 무릎을 들고 발을 차고 무릎 뒤로 굽혀서 내려섭니다 반대쪽으로 이동해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하나, 둘 넷, 스텝 위로 예약 두고, 점프 둘, 이걸로 한 번 더 기업 둘, 에스텝 옆에서 스텝 위로 올라서서 스텝 정면에 반대쪽으로 건너 넘어갔다가 다시 원 위치로 넘어옵니다 스텝 위에서 무릎을 번갈아 굽혀 들어주면서 돌아줍니다 트위스트 양 무릎을 다 옆으로 트위스트 다시 한 번 더 왼쪽, 왼쪽 트위스트 트위스트 왼쪽 위협 트위스트 왼쪽으로 정면으로 보고 스텝 옆의 끝에서 오른발을 스텝 위로 올리고 왼쪽 무릎을 들어서 스텝 옆 끝으로 내려서서 트위스트를 하고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차차차, 어쿠로 스탑 베이직 업 앤 다운 리업 반대쪽 차차차 차차차 어쿠로 스탑 베이직 리업 다시 차차차 체버 엎드로 스탑 엎드로 스탑 벨 크리스로 스탑 엎드로 스탑 스탑 오키도 스탑 엎드로 스탑 최선 오른발로 스텝 위를 두 번 두드리고 스텝 옆 끝으로 내려서고 스텝 옆의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가로질러 건너뛰어 넘어갑니다. 스텝 끝에서 스텝 위로 올라서고 한 발씩 스텝을 가운데 두고 벌려섭니다. 다시 스텝 위에서 무릎을 들어 정면으로 돌아서 내려섭니다. 스텝 위에서 무릎을 들어 정면으로 돌아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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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위에서 무릎을 들어 정면으로 돌아섭니다.